안녕하세요 와우히타입니다 나고자 없는 멜로디 연습법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같은 악보라도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 그려진 악보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게 그려진 악보들이 있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를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좀 늘어났네요 8마디짜리 예제인데요 첫번째 마디를 이제 4박자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쪼개면은 이렇게 되죠 첫번째 박자는 이제 8분음표 하나 하고 4분음표를 절반으로 쪼갠거 거기에 첫번째 박자 두번째 박자는 그 쪼개진 4분음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8분음표 두번째 박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번째 박자 네번째 박자는 쉽죠 8분음표 2개씩 네 요렇게 되면은 이제 첫번째 마디가 이제 4박자로 나눠진 거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마디도 한번 나눠보면요 거기에 보면 첫번째 나오는 4분음표가 첫번째 박자 그 다음에 쉼표 하고 8분음표가 두번째 박자 그 다음에 또 8분음표 2개 세번째 또 8분음표 2개 네번째 박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세번째 마디는 이제 2분음표 두 박자짜리 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박자짜리 쉼표가 있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네번째 마디는 이제 4박자짜리 쉼표죠 자 요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건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읽어보면요 자 읽는게 중요합니다 자 쪼개진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읽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걸 읽어보면요 처음에 첫번째 마디입니다 따단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따다 안 따 이렇게요 따다 안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첫번째 마디에 4분음표 쪼개진 것을 다 읽어주는 거죠 따다 안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마디 하고 이렇게 타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그 4분음표 하고 그래서 요런 것도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따다 안 따다다다다 안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안 하고 한 박자를 읽어주셔야 되겠죠 안 한 다음에 으 따안 따다다 이렇게 되네요 근데 그 세 번째 마디 하고 또 붙임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으 따안 따다다 아 안 셋 넷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네 번째 마디는 하나 둘 셋 넷 쉼표만 있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따다 안 따다다다다 안 으 따안 따다다 안 셋 넷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마디에 우리가 눈으로 딱 보기에 이제 보기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음표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 두 번째 마디 보시면은 처음에 4분음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8분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8분음표가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8분음표 하고 두 번째 8분음표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붙임줄로 지금 보니까 같은 음이에요 그죠 같은 음의 음표를 이렇게 붙임줄로 묶어 놨단 말이에요 8분음표 두 개로 근데 제가 지금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가사도 그냥 하나의 가사로 쭉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8분음표 두 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4분음표 하나로 그려도 되잖아요 그죠 8분음표 두 개를 붙일 바에는 그냥 4분음표 하나로 그리면 되는데 왜 굳이 8분음표 두 개로 그렸을까요 요게 바로 이제 배려에요 배려 어떤 배려냐면 이거를 그 4분음표 하나로 그리게 되면 첫 번째 마디에 따단 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 박자를 딱 떨어지게 그리지 않는 거잖아요 4분음표를 그리면 4분음표를 반으로 쪼개야 되잖아요 굳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뭔가 음표가 딱딱 이렇게 한마디씩 떨어지도록 그려줘야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보기가 편하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두 번째 마디에 보시면 그 쉼표 뒤에 나오는 8분음표 두 개를 붙임줄로 하지 않고 거기를 4분음표로 해 놨다면 굉장히 읽기가 헷갈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8분음표 8분 쉼표 하고 또 4분음표를 반으로 또 쪼개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헷갈린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8분음표 두 개로 그려 놈으로 해서 비록 붙임줄이 있지만 8분음표 두 개로 그려 놈으로 해서 두 번째 박자 세 번째 박자를 나누기가 눈으로 보기에도 더 편하다는 거예요 네 눈으로 한눈에 딱 보기에도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자가 금방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쉼표 하고 8분음표 하나가 두 번째 박자가 그냥 돼 버리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음표를 그려 줘야 눈으로 얼른 보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악보를 그리시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려 놔야 나중에 보기에도 편해진다 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리듬을 많이 입에 익도록 계속 되풀이 하셔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조금 입에 익어졌다 하면은 그대로 음표 보시면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라 부터 시작하네요 이렇게 되네요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연주만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가 되네요 그 다음에 밑에 줄은 똑같아요 똑같은 리듬이에요 리듬 형태는 똑같습니다 따단 따다다다 똑같아요 리듬은 멜로디만 살짝 틀려지는데 다섯 번째 마디는 똑같고요 그냥 첫 번째 마디랑 똑같고요 여섯 번째 마디만 살짝 달라집니다 자 밑에 다섯 번째 마디부터 제가 고대로 한번 또 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따단 따다다다다 안 으 따아 따다다 안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런식으로 연주가 되네요 자 어떤 노래인지 아셨죠 젊은 그대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어 전에 말씀드렸지만 쉼표가 나오는 악보 그리고 붙임줄이 있는 악보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일 어려운 수준을 사실 하고 있는 거에요 음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붙임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구요 단 이제 잘 쪼개기만 하면 한마디가 이제 4박자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쪼개는 연습을 지금 계속 하는 거에요 그것만 잘 쪼개서 보시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게 눈에 이제 잘 들어오기 시작하면 악보 읽기가 훨씬 이제 편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8마디 해봤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보기 편한 악보를 그리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음표를 쪼개서 그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 음표 하나를 그렸을 때 그 음표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된다면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8분 음표 2개로 그려서 붙임줄을 붙여주면 좋다 그러면 좀 더 보기 편한 악보가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또 보세요 juillet Real 2 2 2 3 5 5 4 4 5 감사합니다.